어디에? 와, 너무 맛있겠다. 이 장이 몇 년 된 거라고? 이거 10년. 이거 아까 같은 거? 그게 막장이에요, 막장. 막장이에요? 네. 찍어서. 언니 어디 갔나? 너 앉아. 어때?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맛있어. 아이고, 그렇네. 따뜻한 거. 우리 보통 새우젓에 먹는데 이렇게 막장했잖아. 진짜 그렇구나. 안 짜지? 이게 장단 거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지. 난 엄마가 장 담그는 거를 봤지. 음식을 잘하시니까요. 엄마가? 엄마가 고추장에다가 찹쌀 고추장에다가 소고기를 넣어가지고 볶아요. 맛있지. 그래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고 외국에 나갈 때도 꼭 그것만 만들어가지고. 갖고 나가서 그렇게 먹고 그랬는데. 글쎄, 하와이 공연을 딱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 고추장 한 마리가 떨어져 버린다. 그래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같지만 얘야 시집가거라. 그 정혜리 언니가 공항에 사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가방을 딱 열어놓고 수건이란 수건은 다 해서 닦아주고 그래갖고. 진짜 너무 고맙다. 너무너무 창피해서 나는 내 가방인데 내가 못하고 저쪽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렇게. 어머 세상에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. 만약에 영란이 같은 언니가 같이 너랑 쫓아갔었어. 너 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. 너 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. 너 어렸을 때부터 문 거야?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는 그렇게 뭐 된장 담으시고 뭐 별로. 그리고 또 이북 음식은 장보다는. 그렇지. 만두만 그렇게 많이 만드시고. 어 나도 우리 사도님도 이북 분이신데. 장 담근다는 얘기 못 들었어. 그래 맞아. 언니. 응? 이북에서는 된장을 담고 안 담고? 이북에서는 된장을 담고 안 담고? 이런 된장. 누구야? 왜 안 담고? 희정이 언니. 왜 안 담고? 희정이 언니. 언니. 오늘 우리 장 담갔거든. 응 응 응 응. 그랬는데 지금 얘기 끝에. 이북에서도 잠 담니? 이렇게 물어봤거든. 근데 장 담근단 얘기. 장 담근단 소리를 못 들었다고 늘 그러길래. 아니 아니 우리 엄마는 담갔다고 그랬어. 아. 아. 엄마 한 방금 입술했다는 거야. 알았어 그럼 끊어. 알았어 그럼 끊어 끊어. 아이 이것들아 알았어. 정말. 친정엄마가 장 담근 것보다 시어머니였던 분이 장 담근 게 생각이 나. 생각이 나죠.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막 장도 담고. 아. 청색이 저처럼. 아 젓갈. 조기 젓갈. 조기 젓갈. 항상 그렇게 음식을 하고 계셨어. 밑반찬을 항상 해 놓으시는 거지. 해 놓고 항상. 나하고 애아빠만 줬던 거 같아. 다른 사람은 안 주고. 이만큼 이렇게 담자고. 나하고 애아빠. 참 정겹다. 옛날에. 우리 큰 애아빠. 한 소릴 다 해 진짜. 자subachte. 애베리다. 포함뿐 Listening. 으흐흐